이거는 물을 졸여 놨다가 다 되게 해 놨다 놓고 이거는 직접 양념을 내가 해봤어. 이거 먹어보라고. 엄마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맛있어. 쭈쭈칼이 워낙이 빨갰다. 나는 저거보다 이게 더 맛있네요. 절 있는데도 부드럽대. 언니 괜찮은데? 응. 맛있다. 맛있다. 괜찮은데 언니 이게 이게 왜냐면. 담백해. 담백한데 너? 응. 나는 이게 맛있어. 이거는. 순한 갈치조림 맛이고. 이거 특이한 맛이고. 이거는 그냥 특이한 맛이야. 색깔으로. 특이하긴 특이해. 좀.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지. 없어 없어. 맞아 시골에서. 시골에서 그냥 막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그냥 갈치국. 맞아. 그 맛이고 이거는 도쿄의 갈치 전용적인 갈치조림 그러네 지금. 먹어보니까. 네 맞아요. 네네네. 역시. 역시 이 음식점 외국들이 있으셔서. 술을 안 드시니까 분석이 나오네. 술 뺏기를 잘했다. 네. 담백하지? 갈치찌개 같다 이거. 이거는 조림이 아니라. 음식 비슷해. 밥 좋게 먹어야지. 맞아요. 밥이랑 드셔야 돼요. 밥을 이제 드시네. 우리 가면 갈치. 갈치골을 보니까. 갈치 오랜만에 먹었어. 맞나요. 맞나 죽겠네. 손주. 이거 좀 가져주세요. 초장. 우리가 토막을. 갈치 토막 먹어도 돼? 응. 언니 식사 나셨어요? 언니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거 멀리서 여기 와서요. 원래는 우리 저 생태삼집 사장님이랑 쭈꾸비집 사장님 두 분만 친했는데. 네. 너무 보기 좋아요. 이게. 많이들 친해지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가 바라던 그림이지 사실. 이게 뭐 평가가 아니라. 그렇죠. 원래 사실 골목 안에서 계신 사장님끼리 제일 친한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이런 그림이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골목 안에 사장님끼리 친목도 뭐하고 좋은 게 많았는데 사실 골목 안에 계신 분들끼리 친한 게 제일 좋아요. 서로 화합되고 서로 손님 많으면 서로 손님 밀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지금 그림입니다. 우리 고기 쓸 때 내 핑계 치고 왔어. 고기? 어. 언니네 튀김고기 한 번 또 먹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손님 많았어. 우리 대따 많았는데. 우리도 많았어. 야, 할머니 하나 가져와야지. 야? 해야 하는 hand! bertSurools